안전운전의 길잡이 빅데이터로 본 안전운전 365 시간입니다. 교통안전 사례를 통해서 안전운전 정보들을 챙겨보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에 도로교통공단 김경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오래가 많죠. 한 2, 3주 됐나요? 네, 요즘에 출장도 많고요. 최근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서요.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의 정답 얘기를 하면서 사이는 진정한 오빠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오빠라기에는 좀 징그럽다는 생각합니다. 저 정도는 몰라도. 교수님은? 저는 오빠죠. 마포 오빠. 오빠와 비오빠의 차이가 뭔가요? 비주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아닌데. 그러니까요. 라디오 방송이라고 너무 사기 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얘기해 볼까요?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 사고가 많다. 그래서 단속으로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관점을 달리 본다면 이분들은 일반 승용차와는 좀 다르죠. 택시 얘기하시는군요. 택시 얘기하려고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일반 차량들은 한 20km에서 한 50km 정도 하루에 주행하는데요. 이분들은 250에서 300km를 주행하고 있어서 한 8배에서 10배 정도의 주행차가 있죠.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또 생계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우리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주행거리가 일반 승용차의 한 10배가량 됩니다. 이 정도 주행을 하시는데 평균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시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고요.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도 가져가시는데요. 이분은 12시간 이상을 운전합니다. 노동 강도에 비하면 수입이 좀 적은 편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제 도시 근로자 월소득이 470만 원 정도 돼요. 저보다 월급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 일용자 노임을 보면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도시 일용 노임이라고 하면 이게 기준이 뭐죠? 어떤 특별한 기능이 없이 그냥 신체 건강하시면 아무거나 해도 벌 수 있는 돈이 주부님들도 이 해당이 되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주부님뿐만 아니라 60세 이하의 도시 일용 노임은 22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벌어도 이 정도 번다라는 얘기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고강도에 노동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지금 어려워하시는 게 영업용 택시 모시는 우리 기사님들은 산악금에 대한 부담감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택시는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법인 택시를 얘기하는 건데 하루에 한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 13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두 명이 교대할 때는 한 9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 회사에다 내는데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또 힘들다고 해요. 이거 받아가지고 차량 구입비 쓰고 관리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도 일정 분량은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택시 업계가. 그런데 뭐 개인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법인 택시를 일정 기간 무사고로 운행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나중에 개인 택시를 하려고 묵묵하게 법인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 택시 감차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택시 매매가가 아주 그냥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에서는 또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상황도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택시 문제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부산에 택시가 얼마나 되나요? 감차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요? 약 한 3만 대 정도 됐는데 그중에 부산발전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통계를 내보고 또 연구와 본 결과는 한 5천 대 정도 줄여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감차 효과를 복귀해서 이걸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량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감차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감차만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부재 운행도 하고 있죠. 부재 운행 부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법인은 6부제고요. 그다음에 개인 택시는 3부제인데 그러니까 법인 택시는 5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요. 개인 택시는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거죠. 네. 개인 택시 이사님들이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일단 아무튼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휴무 날에는 차량 점검도 하고 또 개인 용무도 보고 그러면서 좀 쉬시도록 한 다음에 강제로라도 감차 효과도 있고 또 이제 무리한 운행 피로 운행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재 운행은 해야 되는데요. 일단 형평성을 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고용되는 거죠. 법인은.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험 택시나 기타 특수 택시의 경우에는 부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수 택시니까요. 감차 효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강제적으로 좀 시도록 해서 안전운전을 유동한다.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요. 네. 그렇죠. 역효과도 있습니다. 네. 역효과는 뭔가요? 네. 현행법에는 부재일에 영업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죠. 네. 그러나 영업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휴무일날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업행위가 아니라면 가족들하고 놀러가거나 이런 것도 처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실은 법의 어떤 취지는 그게 아닌데 네. 이게 많이 왜곡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 지금 부산에서는 예를 들면 가족이나 휴무일날 여행 경조사 이런 거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것도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증금 처리를 해요. 최고 20만 원 네. 네. 뭐 좀 억울합니다라고 하면 한 10만 원으로 깎아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일날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면 보통 10일이죠. 한 달이면. 그런데 자기 차를 놔두고 운전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개인 소유차인데 이걸 못 몬다면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불편하고요. 또 차량 하나를 더 구입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또 자기 차랑 멀쩡히 주차해놓고 버스 타고 이제 먼 데까지 가야 되는 문제네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유가보조비라든가 불법 영업의 우려 때문인가요? 네. 시나 조합에는 이제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죠. 유가보조비는 휴무일날 만약에 이제 기름을 또는 가스를 많이 충전했으면 이것은 이제 유가보조비를 이제 불법으로 수급한 상황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그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의 어떤 통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엑셀이나 아주 간단한 통계 프로그램만 있으면 이거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서 혹시 부정수급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전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택시 어떤 문화를 질서를 해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이 차는 휴무차랑이 나오면 손 안 들겠죠. 그렇죠. 네. 모자캡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네. 네. 상관이 없잖아요. 휴무차랑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차가 다닌다고 해서 질서를 문란시킨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실제로 기사님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우려 때문에 이분들의 기본권 자율권 이것을 만약에 훼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들은 편법으로 공장행이라고 붙이고 다닙니다. 공장행? 공장으로 가는 건 괜찮은가 봅니다? 그건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그날 정기점검도 하고 쉬라고 했으니까 차량 고치러 가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네. 법인은 6부제 개인은 3부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 차량은 5일 동안 막 운전하고 다니고 하루는 꼭 쉬어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면 개인 택시는 이틀만 운행하고 하루를 점검해야 된다. 똑같은 차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국산차고 똑같은 차종인데 법인 택시는 5일 만에 고쳐야 되고 개인 택시는 이틀 만에 고쳐야 된다. 이거는 논센스죠.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분들이 왜 휴무일 날 내가 휴무 차량이라는 걸 고지하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고지하고 또 영업행위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처벌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러고 가는데 이걸 가지고 단속을 하고 과징금 10만 원 그다음에 다음에 또 교육도 받으라고 그러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해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부산만 그렇게 해요. 지역별로 다르군요. 행정편의적인 이런 어떤 형식. 법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좀 달라져야 하긴 변화가 좀 있어야 하긴 하겠습니까? 헷갈리면 사실은 수혜를 받는 우리 소비자 또는 우리 국민 위주로 가야 되는데 행정편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삼용 택시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은 오늘은 특별히 부각을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택시의 어떤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한 말씀해 주시죠. 강제로 쉬라는 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가볍게 여행 가고 이것도 다 쉴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차를 무조건 세워놔야지만 쉬시기라고 본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택시운전기사분들 좀 힘 좀 내시고요.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고생한 거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분들이 잘 쉬고 또 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고 법적인 것도 많이 되어 있다면 좀 더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우리 교수님이 그냥 인기가 있는 게 아니네요. 예? 왜죠? 따뜻해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365 도로교통공단 김경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